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라이즈 성장하고 리얼라이즈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수학강사 이승효입니다. 자 이제 7월 중순쯤 되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조금 어려운 문제 풀고 싶은 욕심들이 생기죠. 근데 이제 고민이야 그게. 어려운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하무제 푸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업 들어도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고 하라니까 하고는 있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맞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22번 문제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데 이 수능 22번 문제는 무료 특강으로 올려 드렸습니다. 자 이게 10분에 끝나요. 10분에 끝난다는 얘기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요즘은 옛날처럼 막 킬러 문제 막 죽이는 문제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상황이 처음에는 되게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어 하나하나씩 따시다 보니까 어 이게 되네 싶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특강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도록 하고 일단 오늘의 이제 제목이 뭐야 어려운 문제 그냥 버려 이거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이잖아요. 자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 잘 들어봐봐. 어떤 게 있냐면은 동그라미가 있고요. 세모가 있고요. X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할 수 있어. 풀고. 쉬워. 쉽다고 느끼는 게 있어. 그게 이제 동그라미야. X는 잘 모르겠는 거.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고. 이거는 도저히 이건 내가 감당할 그런 영역이 아니야. 수학 문제에서는 뭐 아주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게 있고 이제 중간에 보면은 설명을 들으면은 이해는 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중간까지는 되는데 막히는 벽에 부딪히는 이런 게 있단 말이지. 자 술과 공부를 할 때 어느 거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될까요? 어느 거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될까? 여러분들 보면은 보통 어떻게 이제 시간 배분이 되냐면은 얘가 한 6이에요. 모르는 거 잘 알지도 못하는 거 하느라 시간을 60% 이상 50% 이상 써버려. 그리고 얘를 한 3 정도 쓰고 얘를 한 1 정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뭐 아니까 뭐 안 해도 돼. 거의 이거는 뭐 0에 가까운 애들도 있어. 그냥 안 해버리는 거지. 근데 이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하면은 안 돼요. 반대여야 돼. 반대여야 돼. 자 얘가 6이고 얘가 3이고 얘가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1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상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들을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6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할 줄 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가는 게 있고 얘를 또 하다 보면은 실력이 올라가는 게 있고 얘는 일단은 아 내가 이런 거는 모르는구나. 아 잘 모르겠네. 하고 경험하는 정도로만 시간 배분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 어 선생님 그러면은 모르는 것들은 뭐 평생 모르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 세모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점점점점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가면서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가 돼요. 아 이거 좀 약간 아리까리 했는데 DB 3.5 듣고 나니까 어 이게 되네. 뭐 3.5 수 듣고 났더니 수직선 운동 이게 이해가 되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느 순간 얘를 봤더니 어 잠깐만 이거 전에 봤을 때는 진짜 날 까막눈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이게 이제 좀 알 것 같네? 라는 상태가 만들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어려우니까 짜증 나잖아요. 공부도 하기 싫고. 이거에 시간을 막 다 쓰고 있으니까 아휴 수학은 씨 모르겠네. 이러니까 일단은 보기는 보는데 결국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돼? 에이씨 모르겠다. 일단 필기해놓고 외워보자. 당연히 그거 안 되죠. 그쵸? 외운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그거를 똑같은 게 나올 리도 없으니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능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밸런스가 잘못 잡혀있다 그러면은 이런 밸런스로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효자들한테 강조를 하는 게 다 안다고 싶은 것도 2회독, 3회독 해라. 그래서 뭐 기계공이나 3.5 같은 거 2회독 엄청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좌에서 뭐 DB3.5나 26 요새 선생님이 DB6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서 스탭1이 2점짜리부터 3점짜리까지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할 줄 안다고 생각하니까 잘 안 하죠. 그리고 4점짜리 고난도 문제 위주로 벅벅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9평이나 수능 가가지고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연습이 부족해서 틀리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늘리셔야 되고요. 이거를 탄탄하게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개념도 탄탄해지고 계산도 탄탄해지고 이해력도 올라가고 능력이 올라가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를 DB3.5 하나 학생들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스탭1이 중요하다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선생님 그럼 저는 지금 22번이 약간 지금 뭐 예인지 예인지 지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22번을 그냥 버릴까요? 공부를 하지 말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22번만의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뭐 14번이나 15번, 21, 22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보면 숨이 팍팍 막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뭐 한 10번까지는 할만한데 아 11, 12가 약간 애매하고 뭐 14번이나 21번, 22번은 시험에서 맨날 틀리니까 그리고 요새 뭐 사설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그거 어려우니까 맨날 틀리니까 아 그거는 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또 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잖아. 그리고 또 엔젤 같은 거 풀다 보면 계속 어려운 문제 나오는데 아 이걸 해야 성적이 오른다는데 어떡하지? 자 두 가지 포인트.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이 애매한 라인에 있는 요 부분에서는 두 가지를 신경을 쓰셔야 돼. 일단 첫 번째는 좋은 문제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가원 기출이 100% 마스터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최신 평가원 기출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왜? 만약에 문제가 진짜 잘 설계가 돼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추론하고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키워지거든? 근데 문제가 좋은 문제가 아니고 잘 설계가 안 돼 있으면 막 이렇게 막 막혀있고 막 답답했는데 어? 요런 스킬 하나 배우면 이런 공식 외우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뭐 이게 대치동 어둠의 스킬인데 이거 가지고 그냥 풀면 돼. 어? 그거 진짜 배워가지고 보니까 막 풀린단 말이야. 근데 수능에서 그렇게 대치동 어둠의 스킬, 암흑의 스킬, 그 사파 스킬 가지고 착착착 풀리는 문제가 나와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문제, 평가원에서 만든 문제이거나 혹은 사설 문제라고 하더라도 정말 잘 만든 문제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스킬 가지고 그냥 뚝딱 풀리는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풀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우는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좋은 문제.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풀이를 보셔야 됩니다. 좋은 해설 혹은 좋은 풀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해설지를 안 만들고 다 수업에서 설명을 하니까 뭐 이제 해설이 곧 풀이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 수능 22번 이거 이거 어려운 문제야 안 어려운 문제야? 당연히 어렵겠죠. 22번이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시험장에서 혹은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추론이 어려우니까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들면서 그런 어려운 거 하고 그냥 상황을 다 알고 나서도 굉장히 어렵게 막 괴랄하게 만들어진 문제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사설이랑 평가 문제의 차이인데 평가 문제는 이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한 3년 정도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어? 이거 뭐 많이 배웠던 거랑 익숙한 건데 라는 느낌이 들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가 돼버려요. 진짜예요. 한 3년 전이나 그 전에 이제 22번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고 그 문제가 처음 나왔으면 어렵지만 그 문제가 나온 다음에 또 새로운 문제도 개발이 되고 비슷한 문제도 평가원에서 출제가 되고 뭐 교육청에서 출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어? 할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어. 근데 어려운 사설 문제 그냥 괴랄한 사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지나도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교육성 22번 같은 거는 막 5년 지나서 봐도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이건 진짜 어렵지 않냐? 야 이거 이거야말로 킬러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나 평가원에서 최근에 나왔던 22번들은 그런 괴랄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괴랄하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해설 좋은 풀이를 보지 못했을 때 그러면 자 22번 자 우리 한번 처음 보자 해서 여러분들 막 두근두근 하면서 막 짜증나는 그런 상황 아 이거 안 풀리는데 그래도 한번 보자니까 보자 해가지고 풀이를 봤는데 풀이 자체도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세모인 문제를 X라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겠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거를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없거든요. 그럼 차분하게 풀어 나가면 되는데 해설을 봤더니 해설이 너무 길어. 막 너무 복잡하게 풀어. 선생님 풀어주시는데 이거 듣고만 있어도 아 이거는 아니야.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해설이나 풀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공부를 안 하게 되겠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걸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겠죠. 그래서 아주 깔끔하고 아주 잘 푼 해설과 풀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세모냐 X냐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푼 깔끔한 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서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렇다면 X야. 근데 이거 10분 효과 같은 데서 22번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22번이 이렇게 되게 심플한 구조야? 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22번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느끼는. 지금까지 손도 못 됐던 문제. 13, 14, 15, 21, 22번 이런 4점짜리 문제들 있죠?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설명 들어도 어려웠어 하는 것들.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주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뭐 6평 해설 강의를 봐도 좋고 요샌 뭐 패스 있으니까 딥이 3.5나 특히 요새 딥이 딥 듣는 학생들 많아지고 있는데 딥이 딥이 이제 고난도 문제들 모아놓은 거니까 고난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내가 풀어주는 거 한번 봐봐. 그러면 그 문제가 당연히 쉽지는 않을 거야. 동그라미는 아닐 거란 말이지. 그렇지만 어 해볼만 한데? 한 앞으로 한 한 달 두 달 정도 안에는 내가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루에 30% 정도라도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돼. 뭐 딥이딥이나 이륙에 있는 고난도 문제들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뭐 2회독, 3회독은 충분히 하셔야 되겠지. 근데 아직 수능까지 지금 몇 달이 남았잖아. 100일이 넘게 남았으니까 그 100일 안에 정복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세모 중에서도 아이고 여기 가까운 세모라도 어쨌든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나중에는 걔가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결론은 뭐야?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그냥 버려? 아,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할 때 시간 밸런스를 적당히 맞춰가면서 성취감도 느끼면서 재밌게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를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갈 수 있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선생님이 도와드릴 거야. 또 선생님 이제 수업 보면서 뭐 기계공 이런 거 보면 막 3일에 끝내고 너무 이해되고 너무 쉬우니까 아, 이게 뭐 아이고 노베이스만 듣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텐데 뭐 그렇지 않다는 거 예전 캐스트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1등급 학생들, 2등급 학생들 굉장히 선생님 수업 많이 듣고요. 뭐 선생님이 매년 뭐 의대 합격자라던가 수학 100점 배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디비딥에서 22번 모아놓은 진실의 방 여러분들 수업 들어보시면은 아, 이게 이 사람의 내공이 장난 아니구나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22번 요 무료특강도 이번에 찍었으니까 요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이제 씨름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잘 버텨보자고 그리고 과정에서 선생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주세요. 자, 파이팅입니다.